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신내림을 받았어요. 우주 만물을 지우신 창조주 하나님. 내 딸이 정말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매일 기도해요. 다시 제 딸로 돌아와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처음에 제가 할머니 단지를 모신 게 5년 전인데 그때의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무당이 되려고 할머니 단지를 받아 모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제가 겪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라 생각할까 봐 두려워요.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귀신을 보고 보이는 무언가더라고 자꾸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람이 말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귀신이 말을 건 거여서 그걸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시시때때로 놀라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죽으려고 물에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근데 항상 숨 넘어가기 전엔 너무 살고 싶었어요. 무서운 것들을 안 보고 싶었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신을 받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사실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정말 또 어머님이 전혀 이게 안 되셔. 그래도 원인절에 더 상의할 수도 없었을까? 못했을까요. 또 기독교 신자이시고 어머님이 만약 그러면 엄마는 기도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시고 그래서 더 말을 못 했던 거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좋아지려고 이 길을 택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으실 뿐더러 사탄마귀에게 놀아나는 딸이라고 사탄마귀에게 놀아나는 딸이라고 나는 엄마 딸인데 나는 너무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랬더니 엄마가 힘들었던 걸 엄마한테 말을 했다면 엄마가 기도로 너를 태마해줬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보고 산 지가 좀 됐어요. 이게 네. 아빠하고 남동생하고만 인정을 해 주시는데 그리고 지금 만나는 우리 오빠의 부모님도 존중해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세요. 아가 사랑한다 해 주시고 힘내라 해 주시고 근데 이 모든 걸 우리 엄마는 인정을 안 해요. 엄마만 와 미워요. 건망스럽고 근데 엄마 살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랑 노점 상을 할 때 둘이서 해수욕장에서 바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장사하다가 집에까지 가기 힘들어서 둘이 거기서 껴안고 엄마 살리면서 엄마 가슴에 파붙여서 잠들었던 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한테 엄마는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보호막이었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좋았던 엄마 엄마 오늘 엄마한테 못했던 얘기 다 해보고 싶고 엄마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정말 정말 진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붙잡아 보고 싶고 엄마랑 화해하고 싶고 다시 뭔가 엄마랑 딸로서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직업을 떠나서 그냥 저를 그냥 딸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 웨딩드레스 입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오시느냐가 문제지. 모르겠어.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은 이제 엄마랑 상의를 하지 않고 무속인이 된 따님이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엄마에게 눈 맞춤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네. 의자만 나왔어요. 진짜 누구에게 지금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내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도 결혼 전인데 나오셨겠지. 아휴. 정말 진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붙잡아 보고 싶고 다시 엄마랑 딸로서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야 이건 진짜 아휴 제발 제발 싸우려들 설비 compt연출 나왔다. 어? 살짝 실루엣이 평상시에는 보였는데 그니까 우이자밖에 안 보이더라고 오오오오 우와 오 이렇게 밝으셔 어머님.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실마리를 어떻게든 거지. 아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아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1년 만이네. 울지마. 아이고. 울지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를 할까? 제가 진짜 안 나오고 싶어 했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러겠다 진짜 근데 나오게 된 이유는 내가 무조건 내가 싫다 안 나간다 그렇게 해서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일단은 딸하고 대화를 나눠서 하나님의 자녀로 와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엄마하고 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 힘들... 이게 참...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딸이죠 내가 많이 부족해서 좋은 가정에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학교에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붕어빵도 굽고 오뎅, 떡볶이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 장사도 하고 하루 한 3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이렇게 잤어요 그... 26년 정도 됐네요 하... 아이고야... 고생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친척들 결혼식에 가면 사진 찍으면 진짜 내 얼굴이 그중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왜 사냐 그럴 때도 나는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헤쳐나갔던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잘해주지도 못하고 잘 해주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고생만 시켰어요 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안타깝고 더 소중하고 딸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하... 아... 아... 너무 이뻤겠다, 정말 아... 아이고 딸이 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 딸이 아니었어요 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딸로 변해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찾으면 이제... 되는데 그것을 지가 안 한 것 같아, 자기가 아... 아휴... 상해라도 했으면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진짜 가면 안 되는 길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힘들다, 이건 도동할머니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poo당할아버지 도당할아버지 일수도 일을 모르기도 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는 내가 무속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진짜?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딸도 살려주시고 생명의 은인이, 생명의 은인이 하나님. 태어나서 6개월 돼서 심장병인지 알았거든요. 이야, 참 이게... 이제 검진받고 이제 다 했는데 3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3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 애를 고쳐주지 못하는 거. 정말,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저때는 가슴이 찢어졌겠다, 엄마가. 300만 원이 없어서, 딸을.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 붙으신 거 같아요. 붙잡고 기도하셨겠죠. 아, 네. 아, 네. 갈은 큰일 났다. 아, 이거 진짜 좀... 심장 수술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심장재단에서 이제 서류가 날아와서 목사님 도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던 때여서 안 다니는데 이제 심장병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 손에 든 편지 봉투를 딱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 보시더만 도장을 깡죽어 주신 거예요 이래갖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딸을 살린 거니까 그래서 딸도 살려주시고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구역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정도로 미운 게 너를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아냐 이제 아예 그냥 초기에 정말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300만 원 없어서 죽을 수 있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기독교 신자도 아닌 내가 교회 문을 열자마자 내 서류를 그냥 뺏어서 목사님이 보시고 도장을 찍어줘서 내 딸을 살려주셨다는 그 기억에서 이미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이 예전에는 대화를 하면 다 마음속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조금 무슨 말 하면 그냥 화부터 내고 확 가버리든가 과함을 지른다든가 막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됐나 진짜 지금까지 딸 때문에 울고 딸 때문에 기도하고 딸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딸 생각뿐이거든요 진짜 힘들다 이거는 그니까 딸이 심장병에 걸린 게 다 해결되는 순간 엄마는 그냥 은인이신 거야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딸 너를 살려준 은인인데 네가 하나님 버리고 그 길로 선택하는 것은 정말 너가 잘못한 거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아휴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선택한 이 길을 내려놓을 순 없다 이게 제 정답이에요 딸도 살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직업을 떠나서 그냥 저를 그냥 딸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진짜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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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사과해야 돼 아휴 아휴 이게 뭐야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어휴 이 가을 은혜 읍 흐으으음 하.. 참..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달라는 거야 엄마 딸 이지혜를 좀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한 얘기를 내려놓을 순 없다 이게 제 정답이에요 직업을 떠나서 그냥 저를 그냥 딸로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말 한마디 없이 신내름 받고 모숙인의 길을 간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와야 된다 생각해 엄마 알잖아 말 안 해도 알잖아 그치?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드라마다 아 진짜 어렵다 어떻게 나를 모르겠는데 네가 부담 그만둬 아이고 진짜 무슨 생각을 할까 수많은 생각을 아이고 아유 참 너무나 긴 터널이다 지금 그 우리가 아이컨택트 공부를 하면서 제일 역대급으로 지금 어떤 아타카움과 여러가지 답답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해결되려면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그 뜻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딸을 살리신 거니 이 은혜를 이 저버린다면 또 내 딸이 혹시나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이것도 내 딸을 위해서니 이거는 근데 또 따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따님 입장에서 미리 의논하지 못한 거는 너무도 너무도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엄마 모든 하루의 일상이 다 하나님인 엄마 앞에서 의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내가 지금 오늘 죽겠고 내가 오늘 살기가 힘들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엄마랑 의논하는 순간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무조건 교회로 데려가서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럼 난 더 아플 것 같다 해서 의논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대면을 해야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실마리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바람이 있다면 그냥 어머니가 진짜 따님 말씀대로 그냥 딸의 엄마로서의 자격으로만 결혼식은 참석해 주셔서 진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어떠한 교감이 이루어져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물리적으로 이 둘을 변화할 수 없다 진짜 어렵다 이 공간 안에서 하아. 설마 설마 제발. 제발 하지 마시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내 딸이 죽게 돌아와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특권을 이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방식하고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틀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아 이렇게 되면 아휴. 엄청 상처받는다. 아휴. 나 엄마 딸. 엄마 딸이지. 근데 너 안에 역사는 영이 있어. 아니야. 나 그냥 엄마 딸이야. 지금은 엄마 딸이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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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나가면 너한테 역사는 영이 있어. 그 영이 누구냐면 개명성이고 보자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벌로. 너희들을 묶고 돼지대에게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물 싸거라. 엄마. 나 빙이 된 거 아니야. 나 그냥 엄마 딸이야. 아휴.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 엄마 딸 맞지. 엄마 딸 맞는데 엄마 딸. 그 악한 영들이 너를 속이고 있잖아 지금. 그냥 한 번만. 그거를 그냥 그냥 눈 감아주라고? 그냥 한 번만. 그냥. 엄마랑 딸로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머니. 아니 딸이에요 딸. 종교 얘기 말고. 뭐야. 뭐. 아, 너무 답답하다, 정말. 엄마, 나 오빠랑 결혼 준비 중이야. 안 올 거야? 그래, 네가 부담 그만둬. 아이고. 부담 그만둬. 아이고. 그럼 엄마 결혼식 안 갈래. 그거랑 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만둬, 그러면. 아, 너무 답답하다, 정말. 풀려야 될 텐데. 이거, 와. 내 직업을 뭐라 하고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로서. 엄마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오늘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래, 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해봐. 엄마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지금은 괜찮아, 엄마.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지금은 아프지도 않아. 지금 네가 마귀말을 듣고 있으니까 널 안 아프게 하지. 내가 또 그만둔다면 너 또 아프게 해. 근데 그걸 네가 이겨내야 돼. 엄마, 나는 무당이 되고 나서 내가 아팠을 때 도움 받았던 것처럼 나도 도움 많이 주고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살고 있어.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잖아. 아, 참. 아이고. 유하우. 더우 좀 더욱, Cyclone의 abus은 좋아 verdi. 크.. 컴퓨터의Samie이이이이이 ih 목사다 이제 Grammie ez 하단 말인가 jakiś 애 영상руд 엄마는 진짜 내가 엄마한테 속이고 했을 때 엄마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어. 와 진짜로 와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미안해 말 안 한 거 내가 왜 신혜림 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신혜림 받았는지 알아?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나 꿈도 이상한 거 자꾸 꾸고 몸도 자꾸 아프고 자꾸 이상한 것들 보면서 무섭다고 했던 거 엄마 기억나지? 기도해주고 그때 인정하기 싫은 것들한테 시달리면서 밤에 잘 때는 머리 끝으로 이불을 누르고 발끝 손끝으로 이불을 누르고 숨어서 잤단 말이야 나 얼마나 무서웠어 사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줬지만 좋아지진 않았단 말이야 그만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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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하나님 안 찾아봤는 줄 알아? 차손가 부르면서 울던 애야 내가 엄마 엄마가 엄마를 한 번씩 만나서 엄마 나 힘들어 라고 좀 할려치면 교회 가자 넌 하나님 자녀다 그때 솔직히 나는 살고 싶지 않았어 하루에 걸쳐서 몇 시간만 괜찮았다가 아프고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그래서 해서 나한테는 행동도 여러 번 했었고 엄마 딸 죽으려고 했었어 무지할 데가 없어서 엄마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믿음은 다 해결된다는 식이고 내 몸은 아파 죽을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맨날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이 되면 따님은 오히려 더 더 멀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만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정하지 않아 엄마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나도 근데 항상 나는 엄마가 어느 정도 것만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찾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 살려줬잖아 그치? 하나님이 너 살려줬잖아 또 어렸을 때 6개월 됐을 때 심장병 앓았을 때 엄마가 그때 형편을 알지 집에 라면 하나 끓여 먹기 힘들고 국수 삶아 먹기도 힘든 형편이었어 아빠 아프고 너 없고 다니면서 보건소 다니면서 엄마 울고 다니면서 검진 받았는데 300만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는 300만원 없었어 그래 그날 있었어 수술 못해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엄마는 그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딸이 심장병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로 찍어주셔서 안 그러면 너 수술 못했었어 이 기억이 세셔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심장병에 고쳐줘야 됐던 그 마음 한 가지로 하나님이 너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하... 하... 두 분은 다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엄마는 이미 내 딸이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었던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 딸은 육체적으로 이미 받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엄마는 나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 얘 안 보고 살아 끝까지 보고 살아야지 응 내 결혼식 안 온다며 그럼 나 결혼하지 마 결혼을 해야지 엄마 너 결혼식에 갈 거야 엄마 너 결혼식에 갈 거야 오우 아우 오우 아우 진짜야?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살려주셨는데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어? 제발 종교 얘기 빼고 엄마랑 나랑 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엄마는 너 웃고 다니면서 너 살려 볼 거라고 얼마나 울고 다닌 그 세월을 네가 안아 아이고 엄마 앞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래도 근데 또 그게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나 엄마랑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아서 편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래? 응 나 엄마랑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아서 편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래? 제발 그래 편지 읽고 너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도움받고 살아났으니까 내 나름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나의 저 사람들 돕고 있어 어서 하나님 안 무서워 하나님이 너 사랑해 저기요 너 사랑하고 너 기다려 하나님이 더 무서워 마귀가 더 무서워 미친 사람 같아 나 맘에 쳐서 나 지극히 정상이야 정말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정말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정말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엄마 편지 이거 읽을래 안 읽을래 이거 안 읽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에 엄마 믿어 이거 안 읽을 거야? 이거 안 읽을 거지? 이거 안 읽을 거지? 어휴 제발 그건 읽어주셔도 되잖아요 어머니 지금은 너무도 강하게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무속인으로서의 자신을 믿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은 무속인으로서의 자신을 믿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진짜 나 마지막 진심인데 진짜 나 마지막 진심인데 엄마 읽어보고 무당딸이 아니라 그냥 엄마 딸로서 나 결혼식 할 때 와줄 수 있는지 그거 듣고 싶었어 그러면 네가 무당 그만둔다고 말해 엄마한테 엄마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너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거야 안녕 엄마 딸이야 엄마 먼저 말없이 신내림 받아서 미안해 또 말없이 사라져서 미안해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갈 때도 말없이 돌아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대해준 엄마였어 엄마 내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나는 늘 엄마 탓만했네 종교 때문에 바뀌어가는 엄마 모습이 싫었었어 사실 알아 그 덕에 의지할 곳이 생겼고 그 힘으로 엄마가 살아냈단 걸 그럼에도 엄마를 미워하려고 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갑자기 신을 받고 이해 못할 엄마한테 갑자기 이해해달라고 해서도 미안해 엄마가 교회에서 힘을 얻었듯이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 나는 엄마 딸인데 사탄이 아닌데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속상했었어 와 참 엄마 살 냄새 엄마 목소리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섞여있는 것 같아 보고 싶다가도 보기 싫었어 엄마를 미워해서 미안해 노력해보고 싶어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못난 딸이라서 미안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냥 딸로서 나를 이해해줘 그냥 딸로서 나를 이해해줘 아휴 어머니 어머니 결혼식에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 고맙다. 지혜 고맙다. 응. 오. 와. 어머니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지혜 고맙다 근데 지혜야 어 제발 근데 지혜야 제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 엄마 그 말 듣고 싶어 와 어서 그럼 엄마 손잡고 가자 허허허허허 어서 그럼 엄마 손잡고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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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슨 말을 해줄...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라 엄마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너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거야 무단 그만두고 돌아올 날을 기다릴 거야 아 참... cossey 앞뒤 앞뒤 앞뒤